아주 간염이 있는데 세수도 안 넣어? 넣어봐 넣어봐 근데 뭐 공이야? 옛날에 이걸 막 채소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육수야 안되는 말이야 이걸 막 채소하고 아 나 눈에 물 들어왔잖아 이것도 많이지 않아? 튀김구리 얼굴에 얼굴도 닦아야 되지? 난 못 닦는다고 걷는다 꼬리앞에 이어가면 예 오오오 고추 죽어 고추 하나 더 고추 고추 계란 한팔에 들어 올린다 치고 왔는데 다시 입꼴라 고추 고추 υ겉이 곧 좀있으면 정상광이었다 확 지금 요CK 너 방안에 들어줘? 네 형 들어줘요 오오오steps реван 과감히 잡고 들어온다 손가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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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가락 넣어봐서 손가락 올려야지 물고기를 안 돼요? 뭐하려! 이 새끼 죽으려 한다 와이프 와이프 손가락! 손가락! 너 왜 찍어? 친구 잡아가니까 콩밥 날리시네 형 아